이 ㄷ을 따로 질문을 요청했는데 일단 ft가 x래 그냥 얘는 y라고 했네 매개변수 미분 dx dt는 15x의 4제곱 마이너스 20t의 3제곱 플러스 1이 되네 그 다음에 똑같이 dy dt는 4t의 3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되지 자 그랬을때 dy dx를 구하래 아시다시피 dy dx는 얘를 위로 얘를 밑으로 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dy dx는 잡았어 곡선 l 위에 이미의 점 xy에 대하여 dy dx라는 미분계수가 존재하네 존재하냐 존재를 확인하려면 이 도함수가 정의만 되면 되는데 xt인데 정의만 되면 되는데 이런 분수함수 도함수도 함수니까 분수함수가 정의되지 않을때를 생각을 해보자고 정의가 되지 못할 때는 얹었어 이런 분수함수는 이런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되면 정의가 안되거든 그러면 혹시라도 분모가 0이 되어버려서 정의되지 않는 지점이 있는지를 찾아줘야 된다는 소리야 분모가 0인 값이 없으면 어차피 값을 놓으면 무조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도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거고 분모가 0이 되어버리면 분모가 0이 되면 원래 안되잖아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지 특정 지점에선 특정 t값에선 즉 특정 t값 때문에 이 x나 y 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분모에 있는 이 식을 새로운 함수 ht라고 잠시 줘 볼게 4차함수의 근외관계를 확인하라는 문제처럼 돼버렸거든 이게 분모가 0이 되는게 있는지 없는지 자 일단 미분을 한번 해야지 60t의 3제곱 빼기 60t의 제곱이 되지 60t 제곱으로 묶이면서 t 빼기 1이라는 그 값을 하나 확인을 하게 되지 그러면 일단은 h를 구해 볼게 h1은 15 빼기 20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네 자 그러면 벌써 예감을 하고 있겠지 인수분해는 안되지만 일단은 t ht라는 이 함수는 1, 마이너스 4라는 함수 값을 갖고 0,1 에서는 뭐 변곡을 하나 갖겠지 보통 중군 나오면 변곡 이었어 다음 함수는 그럼 어떻게 그려진다 0,1 이지 이렇게 그려진 어떤 4차함수인 거야 이렇게 그려진 4차함수 그러면 4차함수 ht가 0이 되는 해가 존재하네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아 이런 t1이나 이런 t2 값에서는 이 ht라는 값이 즉 이 분모가 뭐가 되게 해버려 0이 되게 해버리거든 0인 함수 값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 그래서 도함수 값을 알 수 없는 지점이 몇 개나 있다 두 개나 있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소리 0이 되어버리니까 따라서 ㄷ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